자 반갑습니다 신경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8장 초급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9장부터 중급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우리가 일단 중급 부분에서 다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jQuery를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가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하는 이 DOM 이라는 게 있어요. Document Object Model의 약자인데요. 추후에는 이제 BOM까지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뭐 하는데 이 DOM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계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도 객체지향적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적용이 된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물론 자바를 배우고 오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지만은 그래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도 HTML이나 CSS는 아신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바스크립트의 DOM 객체와 제이커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초급 부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뭐 엘러먼트들을 찾아오고 여러가지들을 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실무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이커리에 간단한 달러 함수라든지 달러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익명함수들 그리고 코어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제이커리를 연동을 해가지고 제이커리 파일을 연동을 해서 쉽게 달러 함수로 아이디 선택자는 클래스 선택자를 줬던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속성도 변경을 해보는 그러한 기능도 해보고 여러가지를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한번 보자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사용법을 조금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이라든지 뭐 이런 초급 부분에서 다뤘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이 내부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저렇게 되는가 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이 장을 준비한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제이커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초급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목록이에요. 그죠? 도서관과 같은 그래서 다만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자바스크립트의 DOM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작업을 좀 더 우리가 수월하게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뛰어난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얘가 또 다른 언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바스크립트의 기초 문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쉽게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핵심적인 기능들로 만들어진 게 바로 제이커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아래 네 가지를 배운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의 코어 문법들. 예를 들어서 기본 문법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 구조. 기본 문법과 구조. 데이터 타입. 물론 이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을 체크하지 않는 그냥 타입을 체크하지 않는 느슨한 구조다. 구조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봤던 앞에서 초급에서 봤던 우리가 조건문이라든지 반복문 그리고 봤던 함수 클래스는 아직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클래스 중에서 우리가 그냥 코어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트 클래스라든지 어레이, 스트링, 뭐 이런 등등의 클래스들을 좀 살펴봤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코어 문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뭐 예를 들어서 타이머 함수라든지 스트링, 그리고 데이트, 그리고 math, 그리고 스트링, 아니 스트링이 아니죠. 어레이죠. 이러한 것들 라이브러리까지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초급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DOM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DOM이 바로 이제 노드라든지 스타일, 그리고 속성, 이벤트, 위치 및 크기 등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 DOM의 기능을 구조, 이 DOM의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jQuery도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DOM, 이거는 이제 Document Object Model과 거의 비슷하지만 이거는 브라우저 기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브라우저 Object Model이라고 해서 브라우저와 관련된 윈도우, 내비게이터, 로케이션, 히스토리, Document Screen 등등의 객체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DOM을 다 배우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웹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버와 그죠?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연동을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객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전에 앞서 자바스크립트의 DOM 객체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는 겁니다.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관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히 말하자면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요소 중 실무, 그죠? 실무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의 DOM 작업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jQuery는 오직 자바스크립트 DOM 작업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나 라이브러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자바스크립트의 DOM 작업을 하는 이름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법도 있고 여러가지 메서드, 여러가지 객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여러가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모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뭐 도와주는 그러한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이 jQuery가 또 다른 언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울러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문법과 DOM 작업을 좀 더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쉽게 사용하기 위해 감싸고 있는 일종의 껍데기라고 보면 돼요 껍데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 껍데기의 양이 이제 만 좀 있기 때문에 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중급에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봤는데요 아마 그때 jQuery 제가 초급에서 jQuery의 간단한 달러음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이제 대조적으로 드렸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웹페이지가 바디 태그를 써가지고 여기에 지금 마크 번호로 html 태그를 이용을 해서 id 선택자를 이렇게 주고 li 태그를 이렇게 줬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블릿이 3개 생기고 메뉴 1,2,3가 생기는데 이놈을 다룰 수 있는 선택자로 지금 id 선택자가 하나 들어갔다. 그죠? 그런데 이 메뉴들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죠?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경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지금까지 요거 달러함수를 배워가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달러함수에 css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그죠? shop 해서 id의 메뉴에 밑에 있는 자식 노드인 li 태그를 찾아와서 거기에다가 css를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color라는 속성에다가 빨간색으로 다 표식을 해라 라고 한 줄로 끝내버렸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내용이 jquery 우리가 이렇게 링크 걸은 src 속성으로 우리가 땡겨오는 그 jquery min. 3.5.1. min.js 파일이 있죠. 그죠? 그 파일에 의해서 이게 요렇게 한 줄로 줄어들이는 것이지 실제로 이 내용이 javascript 가 해석을 할 때는 좌측 우측과 같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먼저 자 document 객체를 통해가지고 getElement byID 에서 메뉴라는 id를 요렇게 찾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뉴 밑에 li를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li들은 우리가 요렇게 메뉴에 있죠. 메뉴 밑에 있죠. 자식. 그죠? 그래서 메뉴에 getElement by tag name 에서 여기는 id가 없으니까요. id나 선택자가 없기 때문에 tag name 해가지고 우리가 li 태그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이거는 배열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돌면서 그죠? length만큼 그리고 하나씩 li 리스트에 들어있는 배열 값으로 들어있는 이 객체를 하나하나씩 li 태그가 받아서 그것을 style.color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번 돌겠죠. 그죠? 세번 돌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식을 해주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쓰니까 좀 그렇더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줄이고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jQuery를 이용을 해서 하면 한 줄로 가능하다. 그래서 실무적인 코드가 바로 이런 코드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jQuery를 이용하면 메뉴의 색깔을 한 줄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로 우측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어 문법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DOM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모델로 각각 변경이 돼서 실행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코어 기초 문법과 그리고 코어 라이브러리를 배운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는 DOM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조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jQuery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배워나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이제 원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원리를 모르고서야 우리가 아무리 내가 jQuery 선택자 jQuery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도 이 원리를 모른다면 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응용이 되어야 좀 더 우리가 많은 수많은 많은 프로그램을 짤 때 웹디자인을 하던 웹프런트 프런트 프런트 핸드 단에서 개발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보자 이거죠.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DOM에 이해와 기능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자 DOM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웹페이지를 보잖아요. 그죠? 웹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들로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div 태그도 나오고 앵커 태그도 있고 그리고 p 태그도 있고 이미지 태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태그들이 많아요. 그죠? 그것들이 전부 다 HTML 마크 번호로 우리가 뼈대를 만들죠. 그죠? 뼈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이렇게 어 우리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죠? 엘러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조작하기 위한 기능으로 가득 찬 라이브러리 덩어리를 우리가 DO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도큐먼트도 있고 엘러먼트도 있고 어트리뷰트 속성도 있고 뭐 노드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뭐 HTML 엘러먼트 그리고 뭐 Paragraph 엘러먼트도 있고 HTML 앵커 뭐 엘러먼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거 말고도 그죠?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위의 그림을 우리가 흔히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마크어버넌인 앵커라든지 P 태그라든지 DIV 태그가 보이죠. 그죠? 결국 위와 같은 태그들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DOM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를 객체로 생성이 돼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인스턴스가 실질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웹페이지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막 텍스트로 마크어버너를 이렇게 막 친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이제 웹브라우저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나름이지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메모리에다가 로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클래스 우리 데이터 클래스라든지 스트링 클래스 이용할 때 여기에 이렇게 스트링 클래스가 있다면 이렇게 인스턴스 클래스를 만들듯이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이디 선택자를 주고 아니면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아니면 태그 선택자를 이용하든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스타일도 입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쪽으로 동작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앵커 태그면 앵커 태그 DRB 태그면 DRB 태그 이렇게만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메모리에 다 올라가서 우리가 그렇게 웹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 가면 조금 뒤에 보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웹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이것들도 절차가 있겠죠. 이렇게 뭐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급에서 다룰 때도 뭐 자식 퇴근에 그리고 혹은 부모 퇴근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 같이 트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자 DOM의 기능이죠. 기능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DOM이 뭔지 알았단 말이죠. 우리가 P 태그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미지 태그라든지 이런 태그들이 전부 다 모델 객체로 DOM 객체로 메모리에 로딩이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았다면 이러한 것들의 이제 기능이 바로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홍보용 이미지를 인터랙티브 인터랙티브 라는 뜻은 서로 상호작용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으로 슬라이딩이 되죠. 슬라이딩이 되든지 인터랙티브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맞죠.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죠. 이거 뭐 setInterval 함수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막 시간 단위로 이렇게 이미지를 슬라이더도 해보고 배열도 이용해서 해보고 등등. 그죠. 그리고 메뉴 항목에 우리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것도 해봤죠. 해봤죠. 그죠.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마우스 이건 안 해봤는 것 같네요. 마우스를 올리면 어떻게 메뉴가 이렇게 딱 밑으로 보이도록 우리가 토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런 것들도 아코디언 메뉴처럼 쇼핑몰 메뉴 이런 기능 그리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화면을 사용자들에게 클라이언트들에게 아주 이쁘게 그죠. 거부감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기능 그리고 웹페이지에 뭐 글자색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리고 이미지 위에 커서가 올라가면 뭐 커다랗게 이제 뭐 이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클릭을 하면 뭐 이런 말풍선 같은 이런 기능 등을 우리가 DOM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하나의 우리가 객체들 DOM 객체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겉탈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태그만 하게 되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한 원리를 모르면 어 안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DOM의 구조를 잠깐 요까지만 좀 보도록 하죠. 자 W3C가 뭐예요? World Wide Web 그러니까 W가 3개고요. 그죠. 또 월드와이드 웹의 컨소시엄의 약자죠. 그죠. 이거 이미 앞서서 어 HTML을 공부하셨다면 다 아실 거예요.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이 협회거든요. 그래서 이 W3C DOM과 그러니까 우리가 DOM이라고 DOM이라고도 읽어도 되고 약자로 DOM이라고 하도 됩니다. DOM과 브라우저 D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DOM은 말 그대로 객체의 모델이죠. 그죠. 도큐먼트를 즉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오브젝트들의 모델 른 정의 부분 과 구현 부분 어떻게 보면 정의 부분이 우리가 선언부다 라고 봐도 됩니다. 알겠죠. 선언부와 구현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정의 부분 이라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명세서에는 웹 페이지 또는 XML Extensive Markup Language 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서들은 조작할 때 우리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엘러먼트나 노드나 뭐 이런 태그 이런 태그들을 우리가 조작할 때 어 지켜야 할 약속들 즉 규칙이나 규약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웹표준이라고 HTML5 HTML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에요. 그죠. 그러한 규약들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일 뿐이지 실제로 동작하는 구현 소스 코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 뭐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함수에 이름만 있고 함수 내부에 있어야 될 구현 코드가 전혀 없어요. 껍데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아울러 이러한 명세서 선언부 그죠. 함수의 이름 뭐 이런 것들 사용방법 등을 이제 만드는 곳이 바로 웹관련 표준을 정의하는 협회인 W3C 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HTML5가 나오면서 이제 대다수 좀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브라우저 업체들마다 이렇게 이제 막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웹표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의 이제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이제 웹표준 관련 정의를 이제 소위 말해서 명세서 부분을 이러한 객체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W3C에서 그렇게 규약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각종 이제 구현 부분은 이제 바로 브라우저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브라우저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우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사파리나 요즘에 또 엣지도 있고 또 뭐 여러가지가 있죠. 그죠. 뭐 네이버에서 나오는 또 이제 그 이름이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회사들이죠. 업체들. 그죠. 업체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은 자신의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어 DO의 명세서 부분에 빈 부분 구현하는 부분 있죠. 그 내용을 이제 딱 규약에 맞게끔 웹표준을 만들어 놓은 규약에 맞게끔 동일하게 작동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작동은 하되 디스플레이나 보여주는 기능은 조금 다를지언정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주죠. 그게 바로 이제 각 회사들마다 우리가 크롬을 띄웠을 때 파이어폭스를 띄웠을 때 그리고 엣지를 띄웠을 때 그 내용들이 조금 조금씩 틀리죠. 그죠. 엄연히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디어 태그 이용해서 이제 하면 나타내는게 이제 브라우저별로 상해하죠. 모습들이. 근데 기능은 거의 비슷하죠. 그게 바로 이제 규칙이나 규약 등은 동일하게 가져가는데 동일하게 가져가는데 이제 그 기술력에 바탕으로 각각의 회사들은 그 규약을 지키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누가 더 이쁘게 만드느냐 누가 편리하게 만드느냐 이 싸움인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는 크롬을 자주 씁니다마는 외국에서는 파이어폭스나 사파리도 되고 예전에 넷스케이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워도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경쟁업체들끼리 싸우다가 어떤게 UI가 편하고 어떤게 사용하기 편리한지에 따라 옛날에 야우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이제 나아떨어진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DOM 명세서에 적혀져 있는 그 빈껍데기를 내부에 구현코드 소스로 채워서 실제로 동작하는 DOM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다르게 어느정도 조금 기능은 동일하지만 명세서에 정의된 기능을 구현하려고 예쓰는거죠. 예쓰지만 뭐해요. 약간씩은 틀릴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표시하는 내용이 조금씩 틀려지더라 라는거죠. 그래서 이 W3C는 아 노드든 엘러먼트든 HTML 엘러먼트 텍스트 도큐먼트 HTML 도큐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IDL 이라고 우리가 인터페이스 이제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비워둡니다. 이거는 이렇게 규약들을 그냥 여기다가 명시만 해놔요. 얘가 웹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위와 같이 구현 소스코드가 전혀 없다. 단지 지켜야 될 약속만 여기에 표식이 되어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브라우저 업체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다가 각각 구현 소스 들을 다 배치를 시켜줌으로써 구현을 해 줌으로써 이 기능들이 이 구글이나 파이어폭스에 따라서 쓰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구현 소스가 완전히 똑같을 수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구현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거죠. 엔드 클라이언트 엔드 클라이언트 유저들이 엔드 유저들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요. 그래서 이 아이디엘 여기까지만 볼게요. 알겠죠. 이 아이디엘 이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엘이란 인터페이스 데포니션 랭기지 의 약자에요. 근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는데요.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가지고 온 건데 이 인터페이스 데포니션 랭기지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인터는 뭐뭐와 뭐뭐의 사이를 우리가 인터 비트윈이죠. 그죠. 그리고 페이스는 얼굴이다. 그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 사이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페이스 데포니션 데포니션 정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즉 다시 말해서 사용자와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보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내부에는 이러한 DOM 객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르시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은 웹페이지를 보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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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구나. 그래서 아 UI가 좋구나. 유저 인터페이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흐리 말하는 어 우리가 쓰기 편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선택을 많이 받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아이디엘은 DOM의 정의 부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정의 전용 언어이다. 아이디엘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처럼 언어 중에 하나지만 언어 중에 하나이며 고유의 문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코드를 저기 어디입니까 w3.org 에 들어가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인터페이스 해서 html 메뉴 메뉴에 대한 요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메뉴리스트 c 메뉴 엘러먼트 데포니션을 보는데 html 4.0.1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아이디엘의 데포니션이 나와있죠. 정의 부분이 나와있어요. 자 인터페이스 해서 html 메뉴 도큐먼트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중갈로 치고 아무 내용 없죠. 그냥 attribute 속성은 블린 그죠. 그리고 compact 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attribute에 대한 내용은 compact of type 블린 이렇게 돼서 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명세서만 있는 거예요. 선언부만 구현부 안에 내용이 이거를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지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위와 같이 선언만 있고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 이거는 누가 채운다.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브라우저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이 규약을 여기에 있는 이 규약 이거를 약속을 지켜주면서 어 자기 회사별로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해당 브라우저 업체들은 약속에 따라 구현 소스 코드를 만들고 웹페이지가 이제 비로소 우리가 구글을 쓰든 아니면 아니 구글이 아니라 크롬을 쓰든 아니면 파이어폭스를 쓰든 사파리를 쓰든 간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어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아이디엘 부분에 누가 담당합니까. W 3 C 그죠. 거기에서 이러한 명세서를 제시를 해주고 규약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이제 구현하는 부분들은 각 브라우저 업체들에서 하나하나씩 한다라는 것이죠.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DOM이라면 우리가 말씀드린 바 대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DOM이라는 거예요. DOM이라는 거예요. 객체 객체고 메모리에 할당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태그 이렇게 썼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렇게 브라우저에 의해서 각각 해석이 돼서 메모리에 먹고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여튼간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것 중에서 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뭔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어 왜 웹페이지가 어 회사별로 즉 브라우저 어 모델 브라우저에 이제 그 만든 회사별로 다른 이유가 왜 틀린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아이디어를 W3C에서 제공을 하고 그 각각의 회사마다 다르게 어 규약을 시키되 약간씩은 상이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각 브라우저들 마다 다르게 표시게 되더라 라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이 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첫 번째 이제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어 다음 또 이론 강의로 일단 찾아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